빽빽킹 가는 사람이 있네 아니 빽빽킹 가시는 거예요? 어 네네 아 저도 빽빽킹 하는데 어디로 가세요? 아 저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아 저 호명산으로 가는데 호명산이요? 네 잔나무속 캠핑장 아 일단 타세요 아 네네 타세요 어 빽빽킹 하시는구나 어 여기서 빽빽킹 하시는 분 만날 줄 몰랐네 그러게 가끔 하다가 시간 나면 네네 아 네 타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빽빽킹 엄청 좋아하거든요 거기가 어디에요? 거기가요? 아 저는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려고 했는데 지역 이름을 내가 잘 기억이 안나는지 아 예약매 해놓고 네 버스랑 가는 길만 알려 놓고 제가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네? 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저 평택 사람인데 저거 잠실타워 아니에요? 아 맞는데요? 그죠? 그러면 가는 길이 맞는 거 같은데요? 아 이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맞겠죠? 일단 직진할게요 계속 네 한번 가보세요 안 내리고 뭐에요? 다 왔다고요 안 내리고 뭐에요? 다 왔다고 아 여기 가요? 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지금 그냥 차에 타버렸는데 그럼 차에 좀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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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햇반은 하나씩?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돼. 햇반. 파이어콘. 그리고 테라. 하나씩. 이거 한 박스. 됐어. 이거 보냈어. 이거 바구니는 아침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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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영상 올릴 테니까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배 본배 이 정도면은 테이블이 작지 않죠 여기가 풀복핑이 있어? 복핑이 있을때? 여기 하나 레스트 원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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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지 없는 거고 한 살짝 한 것 같아요 이거 아우? 오해구 뭐하니? 아웃사이드에 쓰니 색깔이 좀 풍부시적기는 한데 이렇게 좀 보게 되는거죠 저번에 먹었어요 슬퍼하러 왔어요 떡볶아라고? 아 떡볶아라고 이거 한번 해볼까? 소개해봅시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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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개수만큼 다 있는 것 같아 왜? 본밤 차에서 너 안 들고 왔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있겠어 거든 땀이... 땀이 계속... 저거 불 한번 이렇게 확 올라오면 시워질거지 그래야지 먹어야 되잖아 배고파 타르기 여기 위에다가 소금 이렇게 넣으면 안 돼? 나 잘못 깼잖아 아니 내가 잡았잖아 들었지? 응? 들었지? 많이 넣으면 많이 넣으면 재밌게 들었지? 자 일단 1차전 여기를 내가 잘 퍼뜨릴게요 다 빼고 좀 더 여기자 잠깐만 불이 완전 죽으면 안 되니까 붙을거야? 잘 붙을 것 같아 여기서 한번 붙으면 이거 다 쏟아버릴거야? 응 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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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후추 소금이랑 후추만 쓸거에요 긍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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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s 액 그래도 짜파 맛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봐 완전 신선 놀이네 아 이게 많이 시원해진다 이게 시원해져 있어 근데 더 맛있어 이렇게 먹어야겠다 칼을 깨루는 거구나 이렇게 찢어먹는 거야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맛있어 안 돼 깜짝이야 성내를 낸 거다고 뭔가 있음 아 여기 한 번만 뭐하나 아니 아니 금방 소고기 먹었게 되니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명산 잔나무스 캠핑장 와 있습니다 블랙 먼저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즈페이스 경기도 강화도 1등이네요 저도 백패킹 가서 먹는 재미를 빼면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저번 영상에 육회가 대박이었네요 빗소리에 막걸리 두부 김치라니 완벽하네요 제가 매콤니라 지정해요 아 귀엽나요 로스페이스님 아 두번째 상품 레드 레드 추첨하겠습니다 자 초점 시작 오동 부산 오진 캠핑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장마철이라 항상 멋진 영상미로 힐링하게 해주심 감사드려요 오동님 축하드립니다 요리를 더 맛잘요 고기 딸까 랍 다음 숙소 소주 한잔 비가 온다 비 온다 빗소리 좋다 진짜 빗지는 말라고 엄청나게 내리는 비도 아니고 진짜 딱 좋은 빗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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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te 빗소리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